지금 놀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앞에 그 임지 팬분께서 어 이게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 큐티브를 예쁘게 꾸며놓고 있는데 아 넷플릭스 아 이거 나오고 괜찮나? 엠플릭스 넷댁릭스 이미 없어 썼기 때문에 제가 뭐 진출한 건 아니고 그냥 까면 안거에요 뭐 대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대배요 대배요는 창피합니다 진짜 그냥 조금 나간거에요 조금 예 까면으로 출연하는거가 어 그 딱 화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예 시간되면 찾아보세요 예 자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들으시면서 돌아오겠습니다 5 4 4 4 감사합니다.